설 연휴 고향 오가는 길, 눈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 밤 늦게 서울과 경기 북부, 영서 북부를 시작으로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지역에 3에서 10cm, 그 밖의 내륙 지역에도 1에서 5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설 당일에는 반짝 맑은 날씨를 회복하겠지만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영동과 남부 지역은 월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지만 중부지방은 점차 흐려지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중부와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보이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서울이 영하 7.8도로 아직까지는 추운데요. 낮 기온은 서울이 4도, 대구 7도까지 오르면서 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